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권지영이 탈락하고 정봉주 원장과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현역들이 탈락하고 신인 정치인들이 등용됐죠. 모두가 공정한 평가와 경선을 통한 정치인문이었습니다. 장해찬이나 도태우 같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등용되는 국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공천기준이란 정권충성도나 극우미터, 손바닥 지문이 지워진 정도 이런 거라는 평가가 많죠. 이번 정봉주 김동아 공천 소식을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다룰지는 뻔합니다. 비교적 중도로 알려진 프레시안도 비명횡사, 박용진 탈락, 미투우역 정봉주 본선행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라고 굳이 대장동을 들먹입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들에게 경선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누가 누가 이재명과 친하냐 이것만 따져서 흠집내기야 바쁘죠. 이수정과 윤석열이 어떤 관계이고 김건희가 진량애를 언니라고 부르는지 동생이라고 부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권향엽씨를 김혜경 여사 비서라고 뒤집어 씌우는지 또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과 국힘을 압도하는 것은 이재명과 이름 없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이재명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므로 나라를 국민에게 당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제 그 첫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재명이 이기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윤석열 한동훈이 감히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동훈이 생각하는 당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보수 언론들과 진보 참칭 언론들은 벌써부터 국힘 맙승 민주당 참패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띄우고 있죠. 그런 근거로 그들이 내미는 건 그동안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코치의 결과는 아무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리얼미터조차도 민주당 폭등조사가 나오고 있죠. 2월 공천 여론에서 3월 진짜 여론으로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은 아직 2월 여론조사에 흠뻑 취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손자의 경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국민의힘 박덕금 의원이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당선 축하 파티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지지단체가 열어줬다고 하죠. 박덕금 지역구는 충북 보은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대구만큼이나 보수 텃밭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또 공천을 받았으니 그럴만도 하겠는데요. 당선 축하 파티를 열어준 단체는 금사모,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세상천지에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도 있답니다. 모임 목적은 안 보고도 뻔합니다. 이들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소고기의 와인을 즐겼는데요. 축하 케이크에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사선 박덕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오만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소방 공무원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박덕금이 왕이겠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갔을 겁니다. 박덕금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런 자리를 공천한 국힘이 얼마나 오만한 집단인지도 잘 아실 겁니다. 한동호는 민주당 공천을 매일 악담하고 있지만 국힘 공천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박덕금은 분명히 지역 구민을 우롱한 겁니다. 이제야말로 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덕금이 국회인을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지역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살만해졌나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곳은 아직도 두매산골 그대로 아닌가요? 돈을 번 건 박덕금입니다. 박덕금이 만일 당선되더라도 윤석열과 국힘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이게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촛불이었습니다.